백패킹 원정대에 출발합니다 지금 최악인 거 알지? 늦어서 아 힘들어 병원이 늘 안 돼서 병원이 늘 안 돼 살아서 만나자 펜아 오늘 백패킹을 가기 위해서 충청남도에 있는 오서산에 가고 있는데 담아 예전에 원하는 저의 충청남도 american 그래서 가맹닮에 갔으면 gatherAK 자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십 젓갈이 되네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음 쌀이 맛있다 어린구전 어린구전 먼저 밥을 한 숲 떠볼게요 음 내가 볼 때 어린구전에 양념을 많이 안았는데도 그 자체로 너무 맛있어 이거는 갈치 속젓 음 낙지젓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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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요즘 밥 한 공기 다 안 먹는데 오래되는데 으응 어디 아파? 왜 한 공기를 다 못 먹어 어 밥이 너무 빨리 없어져 맞아요 밥이 요만큼 남았는데 이걸 몰라 먹을까가 너무 고민이야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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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공 밥이 있었지만 없습니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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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산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뱀빵 우리 백패킹 원정대에 출발합니다 야이 내일 만나 살아소 만나자 소리 나는 어이 wee 여기니 좋아 여러분 괜찮겠죠? 어어 괜찮겠지 그러나 기사 고마워요 야 그래도 장비 있으니까 우리 평평한 데서 자면 되지 그렇게 평평하게 잘 것 같으면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비교적 평평한 곳 야 길은 너무 예쁘다 여기 길이 너무 예뻐 여기 봐봐 거기 막바지 까딱고개 같은 느낌인데 너는 시작 안한 거 알지? 지금 야 큰일이다 큰일이야 우리 얼마나 걸었어? 거의 6분 30초 정도 걸었거든요 6분 30초? 그리고 2분 했었어야 돼 은하 오디오가 너무 비야돼 괜찮아 또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원래 노을과 일출이 주인공이거든 근데 주인공 못 만날 것 같지? 지금 최악인 거 알지 지금 우리가 해지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지금 구름이 껴서 안 보이나 오늘? 오늘 오후에는 미세먼지 좀 아파주실 거야 아 그래? 응 누나 어? 와야돼 와야돼 누나 어때? 대박 대박 저쪽이 약간 붉게 물든 거 보니까 남다른 경치가 있는 거 같은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봐요 와야돼 와 와야돼 와 와야돼 여러분 좀 더 올라가면 훨씬 더 멋진 경치가 있을 것 같아요 멋진? 멋진 와아 진짜 와다 와 와야 와 와아 와아 드디어 해발 791m 오서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아 와.. 대박이다 대박 여기도 예뻐 누나 오늘 텐트는 안 치는 거죠? 아, 쳐야지 자, 갑시다 제가 조금 해도 있을 때 텐트 빨리 쳐야지 와, 여기 봐봐 여기도 너무 예뻐 어머, 뒤도 예뻐 어떻게 빨리 가야 돼 너무 늦은 시간이죠? 너무 늦은 시간이죠? 텐트를 치고 놨더니 해가 금방 떨어져서 텐트를 어떻게 쳐는지 한번 구동시켜드릴까요? 너무 늦은 시간 너무 늦은 시간 너무 늦은 시간 침낭에 베개까지 싹 세팅했기 때문에 안에 한번 들어가서 누워볼게요 아늑하고 좋습니다 지금 너무 고요해요 너무나 고즈넉하고 너무나 한가롭고 평화로운 오소산 정상에서의 밤입니다 이 밤에 그냥 잘 수 없어서 뭘 좀 먹으려고 합니다 산에서는 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불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용기를 받쳐주는 물을 넣고 물을 넣고 물을 넣고 기다린다 저의 또 캠핑 산행에 김성범 친구와 함께할 새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범이의 친구이자 그 캠핑 동료인 곤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곤대장은 차차 소개하도록 할게요 물이 끓고 있어가지고 자 라면이 됐는지 열어볼게요 야 야 엄청 별미야 정상 전망대 아 맛있다 보리채 한잔 먹고 자 자 자 보리채 짠 큰일 났다 달다 달아 인스타에 팔로우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꼴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무 부럽게 보고 있다가 여기는 30분을 등반하면 되는 곳인거야 근데 성범이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내가 성범이한테 좀 미안한거야 오자고 그래가지고 초반이 너무 힘드니까 얘들아 나 한동안 말없이 올라왔거든 근데 와악 노을 질 때 하 안 왔으면 어쩔 뻔 너무 좋은거야 너무 한방이 다 보상되는거야 근데 내일 일출은 6시 한 반인가라고 아까 검색한게 나오는거 같은데 야 엄청난 아침이다 해 뜨는걸 보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잠깐이지만 이 일출을 보는 우리 땡땡이분들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모두 사라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남은 2022년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사유 따뜻한 것 ahora